우리의 역할을 통해 많은 시간을 만났습니다.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곡은 무엇인가요?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앨범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 이건 BTS 2. 우리의 특별한 시간을 만났습니다. 가자. 프루프의 타이틀곡이죠. 옛 투컴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. CD가 3개인데, 첫 번째 CD 마지막 트랙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. 제목 그대로, 우리의 최고의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.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음악 여정을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찬란하게 빛날 미래를 향한 각오를 함께 담은 곡입니다. 맞습니다. 녹음하면서도 참 뭉클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. 다들 어떠셨나요? 아, 저거 할 때. 너무 좋았고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당신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메시지가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. 노래가 또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, 우리가 듣기 편하기도 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야미와 음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또 해주고 싶은 말이었죠. 여러분들, 또 우리,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. 이야, 좋네요. 네, BTS와 야미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날 것이다. 야츠고! 한번 들어볼까요? 렛츠고!